11세기 이후 이슬람, 여러 왕조들 이슬람 세계에서 토그릴베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토그릴베그는 세력을 모아 이란 지역의 부하이 왕조를 공격해 승리하였고 더 나아가 아바스 왕조가 있는 바그다드를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그 이후 영토 확정을 점점 넓혀가더니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세계를 다시 한번 통일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커지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토그릴베그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원래는 칼리프가 종교, 정치 둘 다 다루었다면 이제는 종교는 칼리프, 정치는 술탄이 다스리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그릴베그가 다스리는 셀주크 티르크 왕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티르크는 민족의 이름이고요 셀주크는 그 나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주크 티르크 왕조는 칼리프가 있는 아바스 왕조와 공존했습니다 1055년 일대 술탄으로 토그릴베그가 주게 합니다 토그릴베그는 이슬람 순위파를 보호하길노라 선언하였고 이로써 셀주크 티르크는 순위파 국가가 됩니다 수도는 니케아, 현재 터키의 이즈니크라는 지역입니다 이스탄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대 술탄은 알프 아르슬란입니다 1071년에 만지커트 전투를 치르는데요 만지커트 전투는 이슬람 제국군과 비잔티움 제국군이 싸운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슬람 제국군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인 로마누스 4세 디오에니스를 체포하였고 아나톨리아 지역을 이슬람화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후 알프 아르슬란은 크리스트 교인이 성지 술래 즉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서 십자군이 등장 오랜 시간 십자군 전쟁을 치룹니다 거의 200년 동안요 200년 동안 펼쳐진 전쟁으로 셀주크 티르크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3대 술탄은 말리크샤입니다 영토 확장 활동을 합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등을 점령하였고 그 영토는 지중해 연안서부터 천산 산맥까지 뻗쳐나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157년 술탄 산자르가 사망한 이후 여전히 십자군 전쟁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셀주크 티르크는 점점 힘이 약해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258년 2월 몽골 제국의 홀라구가 군대를 이끌고 서아시아를 공격했고 이내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해 아바스 왕조가 멸망합니다 이때 군대를 이끌던 홀라구는 몽골 제국의 원나라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몽케칸의 동생이었습니다 홀라구는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이후에 홀라구 울루스라는 일한국을 성립합니다 홀라구 울루스는 몽골 제국의 일부이고 이 지역에 사는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여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몽골의 홀라구 울루스는 셀주크 티루크 왕조와 공존하면서 살았죠 역사는 우철, 뒷철 한편 분열된 셀주크 티루크 왕조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스만 베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나톨리아 지역의 셀주크 티루크가 여러 작은 국가, 공국으로 분열되었다고 했죠 그 여러 작은 나라 중 하나가 오스만 베이가 수립한 오스만 공국 오스만 티루크라고 합니다 1299년에 만들었고요 티루크가 붙는 이유는 오스만 베이 또한 티루크 민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스만이라는 나라인데 티루크 민족이 세웠다고 해서 오스만 티루크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인 오르한이 즉위에서 발칸반도로 진출하기 시작하죠 발칸반도는 오른쪽 지도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속해 있는 반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오스만 티루크는 1361년 무라트 일세에 의해 아드리아노프를 점령하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오스만 티루크는 발전하기 시작했죠 다시 돌아와서 몽골 홀라구울루스의 이야기인데요 홀라구울루스와 차카타이울루스 차카타이울루스는 홀라구울루스의 동쪽, 인도 북쪽에 있었던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던 몽골제국의 한 울루스였습니다 이 두 개의 울루스가 쇠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력인 티무르가 등장합니다 티무르는 칭기스칸의 후손으로 1369년 티무르 제국을 건국합니다 수도 사마르칸트라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중 하나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슬람 문화가 담겨져 있고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15세기 초까지 이 지역, 이 도시는 동서무역의 중간지점으로 국제 상업도시에 기능을 했습니다 이후 차카타이울루스와 홀라구울루스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티무르 제국은 이 지역들을 모두 흡수해서 거대한 국가로 성장하였고 큰 영토를 가졌던 몽골 제국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1402년 티무르 제국은 오스만 티루크와 앙카라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티무르 제국이 승리하면서 오스만 티루크가 약해진 틈을 타 세력을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티무르 제국은 중국 명나라가 자신들의 조상이 세운 나라 원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복수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티무르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티무르 제국은 권력 다툼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티무르 제국이 힘이 약해지자 1500년에 우즈베크족이 이 티무르 제국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후 자신들만의 영토를 만듭니다 이 우즈베크족은 이후에 현대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을 만드는 그 기반이 됩니다 1년 뒤인 1501년에는 티무르 제국의 일부 영토에서 사파비 왕조가 등장하면서 티무르 제국의 영토는 이분할 됩니다 북동쪽은 우즈베크족이 남서쪽은 사파비 왕조가 나눠 갖게 되죠 역사는 우철, 티철 사파비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파비 왕조에는 이스말 1세가 티루크인의 지배에 벗어나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수도는 이스판한이라고 현재 이란의 도시입니다 즉 이 사파비 왕조는 현대 국가인 이란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판한이라는 도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배웠듯이 모스크 양식을 띄고 있죠 건물이 이렇게 서아시아는 서쪽의 오스만 티루크 중앙에 사파비 왕조 동쪽의 우즈베크족의 산파전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사파비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전성기 때는 아바스 1세가 주기했을 때인데 아바스 1세는 노예병을 조직했고요 포병대를 편성했습니다 오스만 티루크와 대결을 펼칩니다 여기서 승리한 사파비 왕조는 타브리스, 바그다드 등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1620년에는 포르투갈 군이 걸프해로 침략해 들어오는데 이 전투를 호르무즈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파비 왕조가 승리하면서 포르투갈 군의 식민활동을 저지하죠 사파비 왕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슬람 시아파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도 시아파 국가이고요 이란 민족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만의 나라를 만들자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부터 페르시안만 지역을 장악한 왕조였습니다 당시 대립한 상대로는 오스만 티루크, 우즈베크조, 인도 무굴 제국까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사파비 왕조가 걸프해를 통해서 인도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육로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닿아져 있는 인도 무굴 제국과 대립 상대였죠 뿐만 아니라 무굴 제국은 티무르 제국의 후손이 세운 나라였기에 더욱더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